이번 시간에는 git reset을 할 때 우리가 옵션을 사용함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났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저는 실습할 거고요. 오른쪽 상단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따져봤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 git log를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git k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로그를 볼 거예요. 일단 현재 저는 1, 2, 3이라는 3개의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버전마다 차이점은 이렇게 work1에서는 1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 행에 있고요. work2에서는 2가 첫 번째 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지운 거예요. 그리고 work3에서는 3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 행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쉬운 하드부터 해볼까요? git reset 그리고 work2의 commit 아이디를 저는 카피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드 그리고 이렇게 work2의 commit 아이디예요. 자, 엔터를 치면, git 엔터를 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 이제 제가 리로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work3 버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즉, 하드를 하면 리파지토리가, 리파지토리가 변경되고, 스테이지, 에어리어, 워킹, dir 모두 똑같은 상태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work.txt에서 여기 3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work.reset.hard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버전으로, 리버트를, 아, 리버트가 아니죠. 리셋을 하게 되면 작업하고 있던 것까지 다 날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언제 쓸 수 있냐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때 쓸 수 있어요. 또는, 어, 제가 work.txt 다시 한번 수정해볼까요? 이렇게 작업하다가, git-reset-hard, head라고 하게 되면 head가 뭐예요? 현재, work.to잖아요. 즉, work.to, 이후, work.to에 해당되는 모든 작업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head를 언급하지 않으면 head가 생략된 거예요. 엔터치면,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다 날라갔다. 예, 이게 이제, hard가, hard를 주로 저는 그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soft를 써볼 건데, 복원을 좀 해야겠죠? ref.log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commit, work3라는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 a6u, 0, 이렇게, 저 버전이었네요. git-reset-hard, 이렇게 해서, 저 왼쪽을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복원이 됐죠? ref.log,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git-reset-soft, 그리고, work2의 버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표를 봤을 땐 어떻게 되나요? 저장소는, 2가 되는데, 예, stage-area와 working-dir은, 현재, 이 파일의 내용인 work3, 자, 3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status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work.txt라는 파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음... 자,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ad는 work2를 가르키고 있지만,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work2.txt라는 파일은 현재 스테이지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뭔가를 보려면, 요거를 탁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에 올라와 있는 work.txt 파일은, 내용이 3이다. 즉, 우리가 리셋하기 전 상태와 같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ge-area의 3이고, stage-area의 3인데, 그 얘기는, working-area도 3이란 뜻이에요. 아, 이거 잘 이해...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일단 리셋을 해서, 예전 상태로 돌아가볼게요. ref-log work-3가 만들어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 상태죠? 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죠. 음...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버전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work-3랑 work-2의 내용이 있잖아요. 저거를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work-2-3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저거를 하나의 버전으로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git-reset-soft 그리고 이 work-1이라고 하는 버전의 commit-id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우리의 head는 누구를 가리켜요? work-1을 가리키지만 work-2와 work-3의 work-2와 work-3로 인해서 만들어진 변경사항은 여전히 working-dir과 stage-area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해볼게요. git-status 자, 이런 상태죠? 그럼 제가 work.txt 파일을 열어보면은 3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거죠. 최신 상태 저는 이걸 2와 3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git-status git-add-work.txt를 한 다음에 git-commit-am work-2-3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버전에는 2와 3이라고 하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소프트와 같은 소프트라는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믹스드는 어떻게 될까요? 믹스드는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믹스드를 하게 되면 소프트와 소프트와 하드의 중간이에요. 믹스드를 하면 일단 저장소는 당연히 바뀌죠. 헤드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stage-area가 저장소에 있는 내용과 같아져요. 하지만 working directory의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믹스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working dir의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해서 다시 커밋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프트와 믹스드는 저거의 어떤 차이점을 미묘하게 따져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믹스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깃에서 여러분이 git reset 하드 안 쓰고 소프트도 안 쓰고 믹스드도 안 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다? 믹스드가 생략된 거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default 값이 믹스드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뭐야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믹스드가 기본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셋에 대한 얘기를 제가 리셋의 옵션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 맞고요. 여기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